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정말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영도 교재도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수능특강 상하 전부 다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장의 간접 연계도 개강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강의 촬영도 지금 현재 끝나고 6시 25분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밖에는 비가 막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힘드시죠? 4월은 정말 슬럼프의 달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딱 정해도 될 정도로 현장에서도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내신 고민 범위가 너무 많아서 정말 미치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 이제 또 4월에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 다음 요즘에 또 공부에 슬럼프가 왔어요 하는 친구들 또는 생각보다 좀 빨리 지쳐서 체력이 조금 저질이다 하는 친구들 또 체력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섹션별로 고민을 한번 담아와 봤는데 선생님의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제 기준이라서 여러분한테 좀 안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지만 어찌됐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했더니 좋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시간 뺏지 않을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래 달아주세요.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내신 고민 수특의 한 권이다. 영독의 한 권이다. 이 범위 실환인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죠? 자 답은 뭐냐. 손은 눈보다 빨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범위가 이 정도인데 미쳤어 못해. 이런 계산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막상 하잖아요. 해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문을 분석하거나 이럴 때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마세요. 내가 전부 다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보겠어. 그게 아니고 눈으로 일단 먼저 읽으세요. 아 이 지문은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서술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다는 거구나. 이것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나 그 다음에 조금 힘든 어휘들 같은 거 있으면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자주자주 볼 수 있도록 이런 밑작업을 여러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3회독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 한 1회독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볼 때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 되게 필요해요. 어떻게? 무엇을? 어쨌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결론을 요약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루에 규칙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겠다. 내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공부가 좀 잘 돼요. 근데 이게 내일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잘 되잖아요. 그럼 각 잡고 밤 새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볼 생각하지 말고 공부는 리듬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막 당겨서 공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날은 힘들어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내가 뭔가 운동하듯이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잘 될 때는 팍 몰아서 하는 게 내신 공부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다음 고민 갑시다. 자 모의고사예요. 와 왔다 왔다 또 왔다. 내가 3월달에 시험 본 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그 잊지 못할 우리 듣기의 추억을 같이 공유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4월달에 이제 또 이틀 하루 정도면 또 모의고사야. 세상에 또 오다풀이 하고 있겠네. 나는 한 달 동안에 한 건 없는데 모의고사 날짜는 왜 이렇게 자꾸자꾸 다가오지? 그쵸. 자 원래요. 11월 수능도 그럴 거예요. 11월 수능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들 거냐면 준비 하나도 한 적 없는데 그냥 11월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어우 추워 옷을 좀 몇 겹 입으면 다음 달 수능.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느낌을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제가 3수까지 해봤으니까 3수생한테도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독립시행이잖아요. 여러분 그때그때 매번 매번 다시 새롭게 시험을 보는 것이고 무슨 문제가 나올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오늘 어떤 몇 강을 찍을 거예요. 근데 이 강의에 대해서 준비된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니까 그리고 예측 가능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아 맞아 이제 느낌 왔어. 나 오늘 강의 되게 잘 찍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언제나 긴장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파고 들어가서 준비된 느낌으로 시험을 쳐야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EBS 면접 봤을 때 그때 순서하고 문장 넣기 중에 순서 문제가 선생님이 이제 딱 걸려가지고 20분 안에 6가지 미션에 맞춰가지고 15분 안에 설명하는 게 주어진 과제였었는데 그거 풀면서 느꼈어요. 정말 실전은 다르구나. 준비고 나버리고 아무것도 없구나. 뭐가 나오냐면 평상시에 내가 정말 많이 했던 대로 패턴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된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새롭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 느낌을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돌파력을 기르세요. 그래서 내가 문제 유형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해야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가이드를 지금 만드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럼프는 어떠냐. 공부하다가 속도가 좀 느려지잖아요. 그 슬럼프 초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하나 풀고 뭐하고 하나 풀고 뭐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죠. 슬럼프 중기예요. 세 번째는 책상으로 가는 게 구말리예요. 슬럼프 말기예요. 그래서 이 슬럼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와요. 감기가 타요. 그래서 인생은 파도다. 그래서 오고 가고 오고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뭘 느끼셔야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바닥을 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분명히 도약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매콤하고 달달한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니까 엽떡 먹고 하, 오늘 슬럼프가 좀 심해. 허니콤모도 같이 시켜요. 뭐 어때요? 우리가 행복하자고 지금 공부하는 건데 먹고 푹 자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낑낑낑 거리다 보면 날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달리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또 뭐다. 푹 자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루틴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 가셔야 돼요. 아마 수능까지 슬럼프 한 15번도 넘겨 올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선생님 저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고민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쉬세요. 그러시면 차라리 나아져요. 체력이라도 회복되니까요. 그리고 주무셔야 됩니다. 저질 체력. 저질 체력은 여러분들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 조금 침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니터 화면으로 계속 이제 강의를 보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소통이 되어야지 좀 재미를 느끼는데 인강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저는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집에서 혼자서 얘기하시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막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서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자습관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스터디 카페든 여기서 이제 소리를 했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 일단 많이 움직여서 운동을 해주시면 산소 공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체력에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분 혹시 대치로세를 아십니까? 대치역 8번 출구에 나오시면 바로 이제 대치로세를 갈 수가 있는데 8번 출구에 나오시잖아요. 일단 에스컬레이터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타고 올라오셔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단 지옥이 시작됩니다. 계속 걸으면 대치로세를 1층에 딱 도착할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숨이 차요. 그리고 나서 딱 보면 엘리베이터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7층까지 걸어가실 것이냐. 한 4층 정도 걷다 보면 짐을 가지고 걷다 보면 아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체력이 정말 내가 고갈됐다 고갈됐다 라는 걸 느껴요. 거기서부터 5층, 6층, 7층 정복했다. 쾌감도 느끼시면서. 대치로세를 한번 등반해 보시면 체력이 좀 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기분 전환용으로 여러분들 음료 많이 드시더라고요. 좀 덜 달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취침 시간은 7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선생님 7시간 자가지고 뭐 되겠어요? 지금 5시간 자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 근데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전날 어떻게 하십니까? 공부 정말로 열심히 할 거라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어때요? 준비에 1시간을 쏟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청소에 또 1시간을 쏟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조금 하다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 남았는지 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되겠어. 잠도 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좀 맑은 정신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벽 한 3시나 4시로 맞춰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7, 8시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취침 시간은 7시간 꼭 지켜두시고 나중에 할 거로 미루지 마시고 깨어있을 때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보다가 여러분 얼굴을 휴대폰에 치면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되게 안 좋아요. 만약에 영상을 또 보고 싶다 그러면 화장실 가는 시간을 이용하세요. 들고 다녀서 끙! 보고 끙! 이렇게요. 절대 여러분들 잠을 자는 주변에 스마트 기기를 놔두는 순간 수면의 방해가 엄청날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고민은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은 걸 극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릴 말씀. 여기까지 고민 해결 영상을 보셨으니까 밑에 나는 이렇게 공부하겠다라는 여러분의 간단한 다짐들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댓글로 응원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빨리 공부하러 갑시다. 수릉특강 25강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여러분. See you later.